하나, 둘, 셋! 레츠고! 격차! 오늘은 세부에서 즐길 수 있는 캐니어닝을 하려고 합니다. 캐니어닝은 산 계곡을 내려가면서 자연의 물놀이를 즐기는 건데 수영도 하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캐니어닝을 즐길 때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놀기 위한 교육도 받아요. 전문가가 안전하게 도와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교육도 다 받았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school에 굳이 1,2,3 1,2,3 1,2,3 Racketer gotcha 5번 더 5번 더 5번 더 5번 더 5번 더 5번 더 1, 2, 3 으아아아아아 으아악 멀어 아무래 아무튼 매일 간다 하지만 미끄러워 옆에 바치 맨 스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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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굳이 천주 지키기 하아 3 2 âkee 이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 하나 둘 셋! . . . . 여러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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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끄럼틀 같은 건가? 저 밑에서 빼야 뛰어내리네.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네. 저기서. 그나마는 안 돼, 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의 기회가 너무 좋아 고마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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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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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